뭐하는걸로? 셀프캡입니다. 나은씨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? 나은씨 얘기해주세요 잠에서 덜 깼다 여기 떠주세요 잠에서 덜 깼 날 왜이럴까 우리 아이가 왜그럴까 그리고 여기 빵바느지가 있는데요 모르는척하지마 빨리 노래 다 나온다 팬분들을 만나기 싫어하는거야 지금? 안녕 어이없어 안녕 이쁜갠들 그레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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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척 하시는거에요? 어머어머어머 배고파요 배고파요? 저희는 아직 첫번째 캐쥬얼을 찍고있는데요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은 근무를 치고 난후입니다 네 2시쯤에 내고파요 거의 뭐 감독님한테까지 들려줄거 같은데 나 비팟 안먹으면 내가 안먹구야 이거 하하하하하하 선배를 위해 다이언트 체리가 쓰고나잇 마빵이 까지 키링 아 이제 브로우 주행이나마 남은 상품을 보셨어요. 일단 언니 감독님께서 요거를 해주셨어요. 명품! 필요해 봅시다. 복부 열심히 하라고!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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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했어! 어디? 왼쪽? 어... 여기로 가고 여기! 오케이! 안녕 안녕! 이거 무슨 씬이죠? 설명하는 씬 전화 엿듣는 씬 나쁜 씬 나쁜 씬 원래 그러지 않아요. 언니들 나쁜 씬 작전 카메라를 네 굉장히 뭔가 나쁜 씬인데 원래는 되게 막 아련하고 슬프고 한 연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어우 내가 내가 예쁜 게 되지 나 너무 예뻐 약간 이런 그런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?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도전 밖은 이번 안무 끼부기 그 발음 그리고 단체 부분 확인해주세요. 전체 부분 확인해주세요. 역시 저랬 더 선셋 그 누구도 몰라 레이저 같다 빈빛 시선 넌 느낌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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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와 넌 느낌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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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와 낮에도 밤에도 새벽까지도 날 떠오른다 네 얼굴 떠오른다 눈빛도 산길도 스쳐본 적 없는데 야 이러니 왜 떨리고 그러니 왜 예쁜 계즈야 그래 그래 돼지야 너와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 죄야 예쁜 계즈야 누가 봐도 문제야 네가 내게 풋발되게 만든 걸 오 마이 개색 원래 그런 나비들은 예쁜 꽃을 보면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같은처럼 달콤했던 내 마음은 너에게 만질 거예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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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계즈야 그걸 끝내줘야 너무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 죄야 너무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 죄야 슈니스 지금 현실은 4시 40분쯤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5시가 넘었어요 5시에 넘었어요? 네 아 이런 추천하는 게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금방 하고 그다음에 입다고 그러면 그죠? 단체 착장인 거 같아요 단체만 하면 이게 마지막 착장이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